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스타다이메이입니다. 오늘은 서산시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카운티 누브리지입니다. 이번 서령버스 신차이기도 합니다. 이번 카운티 누브리지 2입의 신차입니다. 비산문이 적용되어서 출고가 되었습니다. 이번 내부이고 로우백시트이고 배열 자체가 많이 바뀐 듯한 느낌이 있죠. 서산 자배번을 서산공연버스터미널에서 신차를 해서 서동초등학교까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티 누브리지 2입이라 참 신박하네요. 그리고 전면에 딱 한조의 AD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서령버스 카운티 누브리지 2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